오늘 10편 요즘 10편을 가는데 10편 좋으시죠? 근데 좋지만 한 두주 세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똑같아 모든 말씀이 다 똑같아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그게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좌절했다가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났다가 감사하는 약간 조울증 환자 같은 뭐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마치 영적 조울증 같은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임을 정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른 찬양처럼 은혜임을 아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지만 또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편 13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하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하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저의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가고 고민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의 시간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특히 질병이나 또는 고난이나 또 엄청난 사고나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럴 때 그 사고 그 문제 그 고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제목처럼 다윗의 제가 제목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고대로 옮긴 건데 나를 정말 잊어버리셨나 이게 길어질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나를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또는 하나님의 부재 같은 느낌이죠 실제는 그분이 떠나신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 부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느낌은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 감정에 여러분의 느낌에 훨씬 더 말씀보다 더 반응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세신자가 오셨는데 저희 교회가 너무 좋대는 거예요 제가 세신자 담당이니까 그래서 제가 왜요? 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느낌이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느낌 실망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막 주일날 복잡하고 돗대기 시장 같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느낌이 여전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말씀이 좋아서 은혜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확신을 주셔서 이러지 않고 느낌이라 그러면 제가 약간 이분 곧 떠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왜요? 느낌은 왔다갔다 해요 느낌은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느낌에 치우치거나 내 생각 좀 감정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방해꾼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시험 들었다 교회에 시험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지만 사실 그분들에게 그런 말은 잘 안 하지만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그걸로 시험 안 들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걸로 그 느낌 아니거든요 그래서 느낌조차도 하나님의 부재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왜곡이죠 그 앞에 다윗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도 지금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불러서 왕을 시키시고 눈동자 같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단 어느 순간도 잊으신 적이 있겠어요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있겠어요 인간인 우리들도 자식을 누구를 무언가를 단 어느 순간도 잊지는 못합니다 그쵸 다가 응답되고 회복되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쭉 빨리 응답이 안되고 해결이 안되고 그 상황이 1년 2년 3년 지속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그 느낌 그 감정은 낙심 절망 그 다음엔 하나님의 부재에요 하나님은 부재한 적 없으신데 왜 우리는 부재라고 느낄까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순 없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일어셔야 된다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고 기도하면 축복해 주셔야 되고 일어셔야 된다라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에게 못 다가가게 그분을 못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 같지 않으세요 그쵸 우리도 이렇게 언제까지 잊으시렵니까 도대체 도대체가 꼭 붙어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 죽을 것 같이 육체도 좀 힘들었고 죽음 앞에 이르렀고 영적으로도 또는 어떤 다윗을 쪼여오는 상황도 아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절 2절에서 네 번이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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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 번이 나와요 네 번은 거의 탄식이에요 몸부림치는 거죠 부르지는 거 기도가 아니라 탄식입니다 근데 그 탄식하는 네 가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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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조금 줄여보면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왜 악인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으냐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끝나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 네 가지 한 번 다시 보는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를 잊으심 그 다음에 고통의 지속 그 다음에 의기양양한 사단 의기양양한 나를 힘겹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의기양양한 이것들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이 배경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부재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고통의 지속이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원수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1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여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 신실하신 하나님 뭐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게 있어요 기도하실 때 보면 첫 서두에 내가 고백하고 싶은 그걸 붙여서 뭐 극률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은 여호하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여호하여 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날 때 여호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하 이거는 언약의 하나님 결국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뜻이 숨겨있는 그 뜻이 여호하여예요 그래서 여호하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을 들으면 좀 오래됐어요 우리가 금방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러진 않잖아요 음식 시켜놓고도 인내심을 쫙 발휘하다가 도대체 여기 음식이 왜 안 나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참을 만큼 참은 다음에 하는 고백이 어느 때까지니까 아마 다윗도 이 1절을 보면 2절 사이에서 네 번이나 이러는 거 보면 꽤 오랜 시간 힘겹고 절망이었고 아프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2절에서 느껴지는 다윗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하고 똑같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딱 닥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책임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당신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고 이걸 지금 오래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슬쩍 돌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실망함이 지금 1절 2절에 들어 있어요 우리 이런 감정 너무 익숙하죠? 많이들 해보셨죠? 특히 애가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또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때 뭐 많이 많이 있죠 저도 이런 거 참 많이 느꼈어요 맨날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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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도 우리 엄마 교회 안 올 때 뭐 이런 일 많죠 그러면 남편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니나 변해 뭐 이런 마음 주실 때 교회는 안 오고 뭐 도대체 이게 어려울 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지금도 또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같이 하시지 않는다 떠났다 나를 잊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얼굴을 단 얼굴이라는 단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얼굴은 임재와 도우심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민식이 6장에 여와의 낯을 향하사 이때 얼굴을 향하여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로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다윗에게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이 제일 어려워요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 힘든 상황보다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는 게 가장 절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는 감정적인 것보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그게 제일 두렵고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지난주 목요일날 성경일독에서 마태복음에 금식할 때 신랑이 함께 있을 땐 금식하지 마라 신랑이 함께 있지 않을 때 금식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바로 이럴 때 금식해야 될 땐 거예요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갈 때 이때 금식하라는 뜻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차도 지금 나의 상황을 외면하고 계시구나 아니 나를 잊으셨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도리어 그것이 힘든 문제보다 더 힘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주는 고통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보다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영적 침체 영적 좌절 영적 절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슬슬 예배 멀어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딱 저에게 주신 단어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걸 모르시겠어요 내 신음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 이것 한 번 주님께 묻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계획은 무엇일까 도대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다윗이 쓸 수 있는 특권을 썼어요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특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요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이런 생각들이 변하여 오늘 마지막 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털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다 결정을 지었고 그냥 절망으로 끝 라고 이제부터 힘들어하는데 돌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털어놓고 토로하고 쏟아놓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럴 때만이 내 이 영혼의 실체 마음의 실체를 얘기하다 보면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특권을 이제 해서 털어놓다 보니까 다윗이 무언가 뭔가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느껴진 건 3, 4절, 5절, 6절까지 가는데 저는 이 1, 2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타이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내 인생에서는 그렇게 타이밍이 딱 맞지 않았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맞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주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아시죠? 그 다음에 요셉 아시죠? 다니엘 아시죠? 요셉은 뭐 13년간 애국에 끌려가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모세 80년 40년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보다 아마 지금 나열한 이 성경의 인물들은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얼마나 많이 고백했을까요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거기다가 앞에 도대체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영적 훈련은 기다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기다림의 훈련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다림은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에요 이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의 기다림이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왜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사랑하시지 우리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도 아니신데 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막 그럴 때 보고만 있을 때 있죠 왜 그래요 스스로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또는 그때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 일어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신발을 거꾸로 신으면 이걸 빨리 그냥 확 바꿔주고 끈 확 매주고 확 끌고 가면 좋겠는데 숨을 내쉬면서도 바꿔 신어 끈 다시 매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분명히 이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해야 할 생각들 마음들 고백들이 찬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우리가 모르지만 또는 알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갈 때 무조건 시간만 지나가서 이게 때워져서 어떤 그 타이밍이 딱 온 타임 그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이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글쎄 나에겐 시더워 보이지 않지만 그게 최고고 그리고 그게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번이나 언제까지 그것도 두 절에서 네 번이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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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안 할 수 있어요 그걸 다윗이 언제까지 그러면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데 깨달은 거예요 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뭐가 있으시구나 깨달으면서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여기서 여호와요 했던 다윗이 이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엄청 친밀하지 않아요? 어이구 내 새끼 그러죠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우리 딸 그냥 딸 해도 되고 누구야 해도 되는데 어이구 내 딸 어이구 내 손주 뭐 내 자를 붙이는 건 뭐예요? 갑자기 훅 이 친밀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1절에서 여호와요 불렀는데 지금은 여호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딱 그러면서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푸념하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뭘 기도하냐면 내 눈을 밝혀주세요 제가 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생각도 뜻도 계획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눈이 안 떠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과 생각과 뜻과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이제는 자기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내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대학부나 청년부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청년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 뜻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청년부에 와서에요 또는 뭐 고등부 수련회에서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타이밍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때가 진짜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그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내 하나님이 딱 그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근데 제 눈을 좀 밝혀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제 눈을 제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일하심이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확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가장 힘든 중에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이 사건 이 고통 이 시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내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계획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뚜벅뚜벅 그 상황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저도 뭐 알 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적 지식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지난주처럼 완전히 힘 빼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우리의 찬양이 깊어지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달라지고 우리가 영혼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고 뭐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걸 어찌 우리가 다 의도를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 언제까지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 기다림인 영적 훈련에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막연하나마 아니 정확한 어떤 것들을 또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시간을 세월을 보내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과 감사와 찬양이 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때 가장 필요한 건 내 하나님 이라는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만 갖고는 어려워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죠 그 하나님의 사랑 해주심에 대한 확신의 믿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때 믿음 믿음 사랑 이런 단어도 필요하지만 첫째 아까 특권 내 마음을 고백 쏟아놓는 특권 많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어떤 땐 쏟아놓기조차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우셔도 돼요 다 아세요 또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못 찾아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 못하다가 기도 못하고 밤에 잠 못 자다가 새벽기도 놓치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안 찾고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길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그게 너무 크게 들려서 쓸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를 포함한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면 첫째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둘째 하나님께 기도 그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간절히 찾는 지난주의 말씀으로는 불을 지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 다음은 음성에 기울일 때 여러분이 집에 가둬져 있고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기울일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옆에서 보이지 않게 이라는 내가 있다 제가 왜 암주술할 때 누웠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옆에 누워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눈물이 쭈르륵 나면서 하나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내가 있다 또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안전하다 이런 우리 찬양하는 가사들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기다리자 어디 잘 기다리나 보자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다리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하여 했던 다윗이 이제는 여하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아주 완전히 하나님 안에 심밀함 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덜거렸던 걸 입을 딱 닫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내가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가 알아야지 이길 수 있고 그거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안다윗의 고백이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게 해 주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여우와 내 하나님이여 할 때 그 내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쓸 때 엘로힘을 써요 아까 여우와는 무슨 하나님이었죠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처음엔 불렀어요 약속했으니까 좀 해 주시죠 이 뜻이었다면 이번에 내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종료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엘로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 어떤 기다림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다윗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를 좀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를 좀 이렇게 보게 해 주세요 이 겸손하게 바뀌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내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까 이게 뭘까 유리창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앞에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녹색이 쫙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산하고 하늘만 보여요 결론은 산동네란 뜻이겠죠 제가 이렇게 산동네에 사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산도 휘뿌리하고 하늘도 휘뿌리한 거예요 왜요? 창에 이 비가 오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꼈는데 저희 집이 높으니까 이걸 닦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 돼요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요 이 두 창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기도 어렵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아무리 예쁜 산이 있고 예쁜 하늘이 있어도 저희 집 유리창이 때가 끼니까 예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의 창에 때가 낀 거예요 딱 뒤집으면 여러분이 안 들리십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하세요 그러지 말고 내 영혼이 더러운 영혼이라고 하시면 돼요 때가 덕지덕지 낀 거예요 때가 껴서 안 보여 때가 껴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차단하는 장애물 우리는 그 장애물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삶이라고 생각해요 No 하나님은 네 영혼의 때라는 거예요 이걸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요즘 우리 설교 시리즈에 죄입니다 죄 죄 뭘까요? 죄가 지나친 욕심 하나님은 이거면 됐대 난 이거면 안 돼요 지나친 욕심 또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시기 시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분노 뭐 너무 많습니다 영혼의 창에 낀 때는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이기적인 뭐 여러 가지요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망의 잠을 자면 이건 뭐예요? 절망하면 믿음을 놔버리면 하나님을 놔버리면 사단이 좋아서 춤추고 나를 우습게 여기던 것들이 춤추는 것들을 보는 게 또 힘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의 때 장애물이 치워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게 때가 치워져 가는 거예요 뭐 하다가 쏟아놓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아 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현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일상이 그대로인데 저희 손주가 왔다가 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고요하죠? 어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일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일상을 보는 게 야 진짜 모든 게 감사구나 있어서 감사했고 가니까 더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하고 현실을 새롭게 아 이렇게 시간이 나한테 있었던 거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회로가 접속이 되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끊어진 회로가 접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키워드는 다시 어떻게 접속이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아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다시 깨닫고 나니까 훅 내 하나님이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이전에 그렇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나랑 함께 인내하자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했어요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은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갖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막 삽니다 근데 탕자가 언제 회복되고 언제 돌아오냐 언제 회복되고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집에 왔을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아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 집을 기억했을 때예요 기억했을 때라는 거예요 아직 몸은 여기 있어요 아직 아버지 집에 안 갔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집에서 내가 누구였고 우리 아버지 집이 어떻다는 걸 기억해 냈을 때 이미 구원이 임했고 이미 회복이 임한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막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표현은 주의 사랑을 기억해 낸 거예요 6절 시작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내가 주의 사랑을 기억해 냈고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건 주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나 진짜 주워온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오빠만 챙겨주고 저 안 챙겨줄 때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그러나 난 주워왔나 막 이런 생각 어렸을 때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과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결단하게 됐고 그 의지를 쓰게 됐어요 뭘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여기서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꼬마 영화부 아이들도 이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알아요 애기들 다 알아요 근데 그걸 확신하는 것과 그걸 확신 속에서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단하셔야 돼요 왜? 사랑하는데 몽둥이로 때리고 사랑하는데 기다리게 하고 사랑하는데 뭔가 휘둘리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워왔나 의심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랑과 접속되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와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은 기쁘고 감사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기다릴 때 지금 가장 힘들 때 지금 눈물을 흘릴 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잠이라고 표현한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한 그곳에서 빛을 보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 끝났다 라고 사람들은 말할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과 접속되어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아무도 못보는 빛을 보고 아무도 못보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아무도 못보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10편 13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찬송을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울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찬양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요 바로 지금 찬양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접속되는 순간 모든 어려움은 모든 기다림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다림이 하나님과 나를 비끄러매는 끈이에요 이거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사랑에 감격하고 겨워하는 자가 우리는 본성의 죄인이기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비끄러매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10편 13편을 보면서 이 절망과 불평과 투덜거림과 의심과 도대체 이렇게 시작했던 다윗이 이제는 결단으로 끝나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분명히 그 과정에는 기도가 있었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냈고 그 사랑에 자기를 비끄러맸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도 되지만 중요한 건 믿음은 내 의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정복해야 돼요 사단의 생각을 나의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도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과 신뢰와 결단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쏟아둬놓고 울기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 그때 그렇게 사랑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불러내서 크리찬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그 은혜로 그때 살려주셨고 그때 그 은혜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었고 내가 그 사랑에 눈물겨워했던 그때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매뉴얼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처럼 바울처럼 어떤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자로 진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6절에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언어로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 잘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은덕을 베풀어 주죠 나한테 너무 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너무 과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늘 좀 더 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이만하면 됐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가 너무 됐습니다 이게 자족이잖아요 그쵸? 이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럼 더 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맨날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또 다윗은 그 힘든 상황에 1절 2절과 같은 그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말을 바꿔요 이제 나를 참 잘 대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극적 반전이 영적 반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막 세상이 달라지겠죠 자 결론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때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그려야 할 때 고난의 때는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것을 아는 때 고난의 때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 사랑의 비틀어매기로 결단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이미 사건 종료입니다 왜요? 그 문제가 그 사건이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때 응답은 주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엄마 구원을 놓고 또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시간이 왔어요 그래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우리 엄마를 덜 사랑해서 덜 사랑해서 그러시나 보다 엄마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내가 뭘 바뀌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을 때 거짓말처럼 저희 엄마가 야 니네 교회 구경 좀 가자 제가 교회 좀 가죠 라고 말할 때 야이 미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를 기다리셨구나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의 때 내가 이걸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래도 사랑의 정말 이때여 있을 때 하나님이 아 나 때문에 이게 오래 걸렸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 엄마가 교회로 오셨는데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긴 시간 기도하는 남편 긴 시간 기도하는 뭐 자녀 문제 또 긴 시간 기도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병이든 뭐든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우리는 저는 이렇게 말해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아마 축복의 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때가 축복의 때였어요 저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이었고 저의 엄마가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이었고 또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었고 가장 큰 축복은 제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때는 가장 바닥이고 이렇게 언제까지 일 때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과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누가 질문하셨어요 언제가 가장 부부 저희가 이제 35년이 넘었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가장 인생에서 힘들 때 자기는 다 이제 망해서 사무실 문을 닫고 저는 이제 신대원 준비한다고 독서실에 가서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왜? 둘 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로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시간인걸 서로 아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러면서 저를 쭉 쳐다보면서 당신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지 네 아마 저는 앞으로 더 더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정말 다윗처럼 잇대어지고 접속하고 깨달아 알기에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기대이고 모든 게 소망이고 그런 나날들이 행복한 게 아닐까요? 뭐 많이 갖고 뭘 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숨 쉬는 순간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보시고 그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살아있는 나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과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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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